안전보건 공단이 제작한 공익 목적의 뮤직비디오가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서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 가수 제1대 우승자인 가수 박찬근과 함께 만들었으며 공단이 제작한 공익 목적의 안전송 동영상이 업로드 후 한 달 만에 100만 회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단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최단기간 돌파한 이후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생명과 일터 안전의 중요성을 보다 쉽고 전달력 있게 알리기 위해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 참여 가사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참여 댓글을 활용해 작사에 반영했습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공단 안전송이 대중적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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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